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수주 절벽에 놓였던 삼성과 대우, 현대조선이 잇따라 3조 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1천억 원 규모에 수주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도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5척을 9,200여억 원에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도 초대형 광석운반선 10척을 9천억 원대에 수주해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조선업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원산지 기동단속팀을 동행 취재해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최대 전통시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시장 골목을 살피며 지납니다. 축산물 판매점에 멈춰선 단속반. 현장 확인에서 한우 등급 위반 표기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식당가. 차림표에는 육류와 쌀, 고춧가루까지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산 돼지갈비는 단속반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461건. 이번 추석 대목 특별단속 2주 동안 13건이 적발됐습니다. 음식점 등은 133번 전화를 통해 원산지 표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수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오늘은 다시 가을을 느끼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고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특히 거창을 비롯한 내륙의 경우 매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온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고기압의 전면에서 찬 공기와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서 구름은 모두 걷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의령 17도, 창원과 거제가 20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6, 7도 선으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17도 안팎으로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거창 25도, 진주와 사천이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남해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연휴 첫날인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귀성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부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규여귀촌 희망지역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규여귀촌 희망센터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여귀촌 선호지역으로 전남이 21%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18%로 2위, 이어 충남, 전북, 제주 순이었습니다. 규여귀촌 희망자는 40, 50대가 59%로 가장 많았고, 30대 17%, 60대 14%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